김호재 초구를 때렸습니다. 센터쪽을 향합니다. 중견수 잡아냅니다. 아직은 아무도 가지 못했던 와일드카드부터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.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을 넘어선 미라클. 아직도 베어스의 가을. 여전히 두산의 미라클. 이제 미라클은 마법을 만나러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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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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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,, ,, ,, ,, ,, , ,,, ,, ,,, ,, ,, ,, ,,, ,,, ,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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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, , , ,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